어엉! 아! 아! 어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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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유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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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! 오오오오! 오... 어허! 어떻게 하지? 자기야, 자기야. 나도 안 보고 싶어. 튀어나오겠다. 어허! 손 나고 난리 났어. 튀김은 맛있나? 예전에 한 번 먹어봤을 때 맛있었던 것 같은데. 이거 잘 풀었어? 이거라도 잘하셔야죠. 아우! 아우! 저거 저렇게 해서. 다 씻어? 한 번 씻어내야죠, 그래도. 남이 튀겨준 거는 그냥 먹겠는데 이거는 정말... 나도 미꾸라지 튀김하고 추어탕은 먹어봤지 이 과정은 나도 처음이야. 오늘 분노해. 거품 생기겠다 그러다가. 그만 줘. 저게 해가면 되는 거예요, 지금? 어. 이 거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. 거의 된 것 같은데. 자, 한다. 일단 소금기는 떼야 될 거 아니에요. 안 움직여? 안 움직여. 와봐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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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갖고 나가서 오빠, 이제 장작 불 붙이고 기름 올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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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 아파, 유기 Zimmer 이거 여기다!다!다!다! 아, 시끄러워! popularity 넘어진 overseen 먹겠다고.. 당신을 그 때 제일 맛있게 먹을 거면서 라흥거리가 안 먹어 안 먹어, 안 먹어 아